신동엽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한다. 많은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인 신동엽 측은 현재 추후 촬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신동엽이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엽은 3차 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 후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향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엽은 현재 미운 우리 새끼, 동물농장, 부류의 명곡, 신과 함께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그의 확진 여파로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며 방송계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간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간다.